안녕하세요 타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필수적인 무료 웹사이트 5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한국에 살면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뭐 미국 주식이 장기 투자 수익률도 좋고 시장도 활발해서 투자하기 좋다는데 내가 미국에 살지도 않는데 이런 주식 관련 중요한 정보들을 어디서 얻어야 될지 아마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하시면 정말 막막할 겁니다 안 그래도 찾기 어려운데 겨우 찾아서 들어가면 또 영어로도 있어서 뭘 제대로 찾아볼 의욕이 확 떨어지죠 그만큼 미국 주식 정보는 진입장벽이 좀 높고 그래서 더더욱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투자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 가능한 미국 주식 웹사이트 5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이 5개 웹사이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가셔서 직접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이 5개 갖고도 웬만한 정보 찾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웹사이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investing.com입니다 일단 이 웹사이트는 그냥 웬만한 주식 투자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유용할 수 있는 게 이 알림 기능인데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서 내가 관심 있는 정보의 주가가 특정 가격 구간을 넘어가거나 내려올 때 바로바로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종목별로 이렇게 특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거나 혹은 위로 올라가면 바로 알림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 주식을 사고 싶어 근데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싼 것 같다 나는 한 200불 밑으로 내려오면 사볼만한 것 같아 그럼 여기에 테슬라를 검색해 주시고 여기서 아래로 이동을 선택해 주시고 이제 200불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알림을 생성을 하면 이제 테슬라 주식의 가격이 200불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알림이 바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모바일 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림을 앱 알림으로 할 수도 있고 이메일 알림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을 특정 가격 밑에서 사려고 노리고 있다 그때 이 기능을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의 기능들에는 여기 뉴스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 관련된 뉴스나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에 관한 기사 혹은 특정 기업에 관한 뉴스들도 다 여기서 뜨니까 주식 좀 알아보다가 좀 뉴스를 찾아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바로 볼 수도 있어서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석 탭을 보시면 여기는 이 사이트의 에디터들이 주식시장이나 특정 주식이나 섹터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본인의 견해를 넣어서 쓴 분석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글들만 보고 투자하면 절대 안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여기 분석 탭에서 글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용한 기능들이 바로 이 도구 모음에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유용한 게 이 실적 발표 캘린더 여기서 이제 미국 주식을 필터링을 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 외의 다른 도구에는 주식 스크리너, 주식 종목 검색기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지정하고 뭐 업종이나 산업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요 뭐 다양한 필터를 추가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 높은 애들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 펀더멘탈에서 영업이익률 5년짜리를 좀 높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또 나는 그 중에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찾고 싶다 그럼 여기 가격에서 50 위주 고점과의 차이에서 좀 마이너스 수자들도 필터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좀 다양한 주식들을 찾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 그럼 여기서 필터링을 해보시면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웹사이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웹사이트는 뭐냐 바로 티커인데요 이 사이트는 제가 지난 DCF 현금 할인법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사이트입니다 일단 언어를 한국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관심 종목 리스트도 내가 직접 설정할 수 있고요 관심 있는 주식마다 어떤 정보를 보여줄 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관심 있는 종목의 PER을 한눈에 보고 싶다 그럼 여기에 PER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관심 종목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 보시면 이 관심 종목들에 해당되는 주요 이벤트 회사 뉴스 이런 걸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무제표와 공시정보 컨퍼런스 콜스 스크립트까지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이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전 이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냥 관심 있는 종목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럼 여기 와서 이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바로바로 체크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해지펀드 투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탭을 보면 다양한 스타일의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 보이죠 이 펀드들이 어떤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지 지난 분기의 13F 문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데이터 로마처럼 이 사이트도 13F 문서 매매 기록을 쭉 보여주죠 그래서 대가들이 어떤 주식을 샀는지 확인하기에 편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도 주식 스크리너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뭐 외출이나 현금 흐름, PER 아니면 산업 같은 것을 지정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투자할 만한 주식을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무료 플랜으로는 결과가 몇 개 안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것은 이 펀드멘털 분석 탭입니다 기업을 하나 입력하면 이렇게 옆에 그 기업 분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잘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을 클릭해서 확인해도 되고 여기 가운데를 클릭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 보시면 기본적인 회사 정보, 주요 이벤트들 그 다음 회사 뉴스 기사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요즘 유용하게 쓰는 게 이 상세 재무전보 탭입니다 우리가 이 회사에 지난 몇 년간 재무제품 변화를 보고 싶다 아니면 지난 영상에서 했던 DCF 모델을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 그럼 여기 이 데이터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 탭은 이 기업의 현재 멀티플, 애널리스트 목표치, 경쟁사들과의 가치 비교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기업의 미래 전망을 예측할 때 좀 잘 모르겠고 헷갈린다 그럼 여기 애널리스트 실적 전망을 참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컨퍼런스 콜 스크립트도 굉장히 유용하죠 이 어닝콜, 실적 발표를 분석하는 것도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내가 이 어닝콜을 놓쳤거나 예전 어닝콜들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럼 여기를 눌러서 읽어볼 수 있고요 근데 또 이게 1시간짜리 분량이라 좀 읽기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그때 체치피티를 활용하면 이 긴 스크립트를 짧게 요약해줘서 1시간짜리를 거의 3분 안에 정리해 줍니다 이 체치피티를 활용하는 방법은 저의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공시자료를 볼 수 있는 건 거의 기본이고요 이 주주 리스트에는 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 투자자들을 보여주고 이 내부자 거래 내역도 보시면 회사의 경영진이 주식을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다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내부자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잖아요 왜냐?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 회사를 훨씬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의 주식을 산다는 건 뭔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회사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티커 웹사이트도 제가 강추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개해드릴 웹사이트는 뭐냐 이 사이트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Value Investors Club입니다 아까 Investing.com 설명할 때 에디터들이 쓴 주식 분석관들을 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분석글들만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 Value Investors Club입니다 가치 투자자들의 클럽이라는 이름에 맞게 이 사이트에 분석글을 작성하려면 정식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정식 회원이 되려면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원이 되려면 제대로 리서치하고 작성된 기업 분석글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회원 경쟁률이 15대 1이나 됩니다 현재 정식 회원 수는 500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 그룹이죠 그래서 우리같이 일반인들이 정식 회원이 되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되는데 정식 회원이 되면 뭐가 좋냐 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 주식 분석글을 원래는 90일에 시차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촬영일 기준으로 3월 16일 것까지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정식 멤버가 되면 이 시차 없이 올라오는 즉시 오늘 거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현재 시점에 적합한 투자 아이디어들을 늦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이 정식 회원 가입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게스트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만 조금 입력하면 게스트 회원 가입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 글들을 볼 수 있는 시차가 90일에서 40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 올라온 글들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시차가 좀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세 달 전 글들을 보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저는 게스트 회원 가입을 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석글들을 보시면 이렇게 시가총액, 나라, 롱쇼트 이런 부분들을 필터링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롱은 이 주식을 사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쇼트는 이 주식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선별된 엘리티들이 쓴 글이라 그런지 표랑 데이터도 첨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워렌 버핏을 추정하는 유명한 가치투자자 모니시 파브라이도 본인이 종목 리서치를 할 때도 밸류인베스터 클럽 웹사이트에서 그 종목을 검색해서 분석글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되게 찐 가치투자자들이 글을 작성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주식을 분석해서 올렸다 그럼 좀 신뢰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드시죠? 이게 다 영어고 너무 어려워 보여서 막막하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번역기가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영어를 몰라도 그냥 번역만 돌리면 100%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로 해석돼서 이해하려고 시도라도 해볼 수 있잖아 10년 20년 전이었으면 이런 거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주식 리딩망 들어가서 듣도 보도 못한 주식 추천 받지 말고 이렇게 찐 가치투자자들의 예리한 종목 분석글들을 이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게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100배는 더 도움될 겁니다 다음 웹사이트는 뭐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웹사이트죠 바로 데이터로마입니다 이 데이터로마는 13F란 공시자로를 정리해준 사이트인데요 13F는 자산규모가 1억 달러가 넘는 슈퍼인베스터들이 매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SEC에 제출하는 주식 매매 기록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찰리 멍거, 레이 달리오 이런 대가들의 주식 매매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이 13F는 미국 주식 거래만 제출하기 때문에 이 슈퍼인베스터들의 미국 외 나라들의 보여주식은 확인해볼 수가 없지만 이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투자자별로 포트폴리오 확인하는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각 분기별로 슈퍼인베스터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주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보유한 주식 순위가 나오고요 빅베팅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큰 비중으로 투자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 주식들에 큰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 한 분기 또는 두 분기 동안 슈퍼인베스터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도 보여줍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뤘듯이 지난 분기에는 구글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래서 사실 읽어본다고 아 내가 이 주식 바로 사야겠다 이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 투자계의 빅보스티들의 매매를 참고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핏이 애플 주식을 더 샀다면 왜 더 샀을까 앞으로 주식이 더 상승할 여력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가 바로 이 데이터 오르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다섯 번째 사이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전 사이트들 보니까 너무 글이 많고 보기가 불편하다 나는 좀 시각적인 데이터 그래프가 있는 사이트를 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이 사이트가 딱일 겁니다 바로 stockrow.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일단 차트와 그래프가 정말 보기가 쉽습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 원하는 주식을 지난 10년간 매출 성장률이 어땠는지 자본 수익률은 어땠는지 이런 트렌드를 그래프로 보고 싶다 그럼 여기에 넣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매출 성장률 넣고 여기에서 자본 수익률 이런 거 넣고 이제 주식을 선택만 해주시면 이렇게 보기 쉽게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주식 여러 개월 넣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개별 주식을 검색을 해서 직접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바로 10년간의 재무 데이터도 보여주고 이 스냅샷 탭이 대박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데 중요한 지표들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 뭐 영업 현금 흐름 자본 수익률 이런 지표들을 그래프로 딱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난 데이터를 이 숫자들로만 보는 게 불편하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고 싶다 그럼 이 stockrow.com이 좋은 웹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사이트가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이 financials 재무 데이터 탭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DCF 모델을 활용해서 적정같이 구하는 걸 알려드렸죠 그때 제공해드린 무료 엑셀 파일에 필요한 데이터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기 엑셀로 수출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 정보들을 엑셀 파일로 저장해서 이 데이터들을 그냥 가치평가 모델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 때 재무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럼 이 사이트가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 사이트도 역시 티커와 비슷하게 이렇게 지표 필터를 넣어서 주식 스크리너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이트 소개를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무료 웹사이트 5개를 소개해봤는데요 물론 이 5개 외에도 기능별로 다양한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5개만 추려봤는데 나중에 저도 다양하게 써보다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개해주고 싶은 웹사이트가 또 있다면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추후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웹사이트들이 사람마다 맞는 게 있어요 비슷한 기능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유독 좀 편하게 느끼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티커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써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사이트를 골라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 내가 투자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좋을 텐데 이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그 기능에 적합한 사이트가 있다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웹사이트는 여러분들을 보조해주는 툴에 불과하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요 이걸 얼마나 활용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렸겠죠 저는 영상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기보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해주거나 좋은 주식을 찾는 법 즉 물고기를 잡아드리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제 채널의 목적이니까요 이런 정보를 놓치지 말고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